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었느냐면요! 짠! 예전에 제가 먹었죠? 마라칸 치킨입니다! 이번에는 닭다리로만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콜팝! 미니콜팝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냥 먹으면 아쉬워서 이번에는 나초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보려고요! 마라소스 자체가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찍어 먹으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좀 더 쉽게 접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리! 찍어가지고! 얍!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맵고 짜고! 아 요즘 마라에 저는 중독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아 요즘 났어요! 더 잘 먹으면 조금 더 잘 먹었을때는 이거만 먹으면 진지잘 flavor 저는 그 껍질이 너무 맛있어요. 사실 약간 느끼하다 싶을 때 물 먹어지면 탁 잡아줘요. 이제 하다못해 뼈와 싸우는 피씨블 이거 그냥 어묵 맛이거든요. 되게 특이한 맛은 아닌데 딱히 색다른 맛도 아닌데 맛있어요. 쿨팝은 이거 쿨팝 소스 이렇게 치킨 양념 소스를 뿌려가지고 주시는 코칭이로 이렇게 먹으면 짜요. 소스를 골고루 뿌려줘야지 저처럼 한 곳에만 뿌리잖아요. 짜요. 짜. 짜. 나초 소스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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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어묵을ely 비유재는 하아.. 음 방금 키시누스 입혔어요 요렇게... 견과류가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요리에 소금... 빨리빨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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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에 불 seeked wichtige 헉 cortex 피씨볼만 따로 팔면 안 돼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따라 앞머리가 바보 같죠, 여러분? 이상한 것 같아요. 다리는 살이 많아서 좋아요. 더 맛있어요. 이제 먹으러 가게도 잘 어울려요. 다 먹으러 가게도 잘 어울려요. 아, 진짜 맛있었어요. 요즘은 맛은 좀 더 찰그를 생각해요. 훌륭하고, 그리고 두껍게 잘 어울려요. 어울리는 조합 다리에 살 많은 거 봐봐요 여러분 진짜 비엣지씨 다빨이 잘해? 완전 잘해요? 고춧가루 힘줄이 너무 쎈데요 고춧가루 얘가 채소나 이런 게 붙어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는 거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고춧가루 짜 짜 소스 안 뿌린 거 은근 좋은데요?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먹방도 만족하셨나요? 제가 오늘은 맛평가 말고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요기요라는 어플 아시죠? 요기요라는 어플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치킨 카테고리에서 4,0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먹은 마라칸 치킨을 시켜드시면 2,000원을 추가로 할인해서 4,000원 플러스 2,000원 합의 6,000원 워낙 이제 마라소스가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시켜먹을까 말까 고민이셨던 아랑이분들 6,000원 할인되니까 이때가 기회예요. 요기요 어플을 통해서 시켜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굿데이 굿나라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